네, 오늘은 시장에 어떤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지 투자의 기술 한 수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2차전지도 상당히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쪽에 이벤트가 있었어서 현재 뭐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으신지 2차전지의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장에서 접목해 볼 만한 투자의 기술 어떤 게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에코프로 LG엔솔, LG화학 2차전지 주도주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눌림목이다. 일단 결론을 짓고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핵심주들 위주로 분석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더 이어주세요. 네, 어제 그저였죠. 2차전지주들이 고시안에 중국발 이슈가 터지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손상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주도주의 선별 중의 슬림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코프로, LG엔솔, LG화학 2차전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71원 9전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외인들의 매매 동향들을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도 오늘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강한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 쪽에서는 조금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상승했던 어떤 전기전자 업종들, 업종을 필두로 해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 반대편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이 좀 진행이 되면서요. 주도주들이 살짝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2,617포인트 선입니다. 지금 5그렐 연속 캔들이 은봉이 나타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은 약간 전강 후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FMC도 끝나고 이제 CPI 지수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거시적인 이벤트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현 구간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자금 이탈을 하지 않는 상황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업종이 있고 이 눌림목에서 재차 주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전자 업종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2만 8,120포인트 선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21선 이격 조정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타나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타나기 전에 이전에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눌리는 종목에서 셀, 우리가 LGN솔이라든지 우리가 삼성SDR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5월 15일에는 그런 종목군들을 다 추천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LGN솔하고 우리가 양극제,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코 표처엠이라든지 이런 눌림목에서 똘똘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149포인트 선입니다. 21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7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이번 1분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지만 2분기는 그냥 고만고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884포인트 선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구간에서는 884포인트 선에서 이게 만약에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 섹터라든지 성장 산업 섹터들이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음봉이 떨어지면서 더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21선 이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7만 1,500원 선인데 우리가 현 구간에서 주식을 한 달, 두 달을 보유했을 때 이 수익률이 10%, 20% 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지금 11만 7천원이며 이게 끌어올려놓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어제도 차익률량들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기관들은 2차 전지를 많이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지난 5월 말까지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했어요 살짝. 그런데 주가가 눌리면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추경매소하는 물량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 지금 10에서 20% 더 올라온다. 이건 좀 단기간에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엘젠소 솔루션 같은 경우도 58만 4천원 선인데 이 종목은 오히려 만약에 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가 지난 5월 15일에 엘젠소라고 삼성, SDI에 다 모든 종목을 추천했고요.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고점까지 바로 돌파하기에는 수급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데 기관들도 팔고 있고요. 외인들도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을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닌 본격적으로 엘젠소 솔루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성장으로 실적을 가져가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6만 원 선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이건 진짜 저로에 또 다시 한 번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엘젠소라고 또 우리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 거래소 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포스코 표체인 같은 경우 있죠. 포스코 표체인 같은 경우도 지난 제가 저쯤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5월 15일에 4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IRA 법안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어디가 될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2차 전지라 보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 번 넘어오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109% 비행해 보세요. 25만 9천 원입니다. 이제 하이니케 우리가 9반반 양극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고 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세력에서 눌리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자리였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70만 원 이하는 또 다시 단기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을 이 구간에서 눌릴 때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픽업트럭 있죠. 이게 스탈란티스라고 우리가 이게 이 픽업트럭도 이번에 LG 엔솔 파우치형하고 삼성 S 대 각형을 합작사를 분리 진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M, 쉐브로, 실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 그리고 GM, 허머, 픽업트럭 같은 경우도 LG 엔솔에서 파우치형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기업들 보시면 포드 F-150 같은 경우도 SK온에서 파우치형으로 배터리를 20만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셀 기업들뿐만 아닌 그러면 셀 기업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양극재거든요. 양극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스코 표체엠하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비엠이죠. 그런데 여기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 기관들의 공매도의 어떤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에코프로로 사면 돼요. 에코프로는 어떤 전략입니까? 모 회사로서 에코프로 머티럴즈, 우리가 이전에 거린매의였죠. 거린매의였는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 머티럴즈로 자회사를 만들면서 에코프로가 사실 상장, 그러니까 자회사 물적 분할을 하지 않는 상황,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게 재상장될 때, 더불평가 가치가 되기 전까지는 에코프로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아까 LG에너지솔을 보시면 전부 미국의 픽업트럼뿐만 아니라 거래사, 고객사들이 북미 쪽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LG화학 보세요. LG화학도 양극재란 말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의 모 회사지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0%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사 모으는데 시장과 같이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중국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기 이슈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 국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와 코스피 쪽에서 보면 코스피 쪽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경기전자업종에서는 우리가 LG엔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표체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빠질 때 매수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884포인트 선이고 단기 오일선에 너무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기대감뿐만 아닌 그 중심선상에 있는 종목군이 뭐가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저는 LNF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 기업들, 2차전지의 성장산업의 중심선상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고 장비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바이오 제약주.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제가 올해 1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3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을 보게 되면 지난 5만 7천 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투자의 기술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의 8, 90% 올라오면서 10만 원 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한번 보시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때 지금 에코프로는 3월 달부터 한번 보세요. 25만 원에서 거의 한 3배, 300% 가까이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주도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시세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2차전지 성장산업의 중심선상에 있는 양극재 그리고 우리가 원료, 원광, 염호 이런 관련 주들을 중심선상에서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기업가치는 성장산업과 우리가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에 수렴해 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를 모아가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2차전지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나가자 의견을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접수 지금 가능하거든요. 02128-3388, 0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녁 9시에 이종국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